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전국민이 알아야 하는 건강상식 시간입니다. 고지혈증이 위험한 이유는 동맥경화의 주원인이기 때문이고 동맥경화는 콜레스테롤이 혈액과 함께 떠다니다가 동맥의 벽에 가라앉아 들러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중풍이라 불리기도 하는 뇌경색, 뇌졸증,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의 원인이 됩니다. 피가 맑아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하죠. 고지혈증에 걸렸다는 것은 피가 혼탁하고 끈적끈적해졌다는 다른 표현이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위험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지혈증이 있을 때 또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맑은 피를 지니고 건강을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피를 맑게 하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여라, 중성지방이 없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중성지방이랑 같은 건가? 지방에는 트랜스지방이 나쁘다고 하던데 그게 우리말로 중성지방인가? 아주 혼란스러울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공통점은 혈액에 있는 지방으로 정상수치 이상으로 많아지면 고지혈증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혈액 속의 기름인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둘 다 지방의 일정으로 몸에서 합성되거나 음식물을 통해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과하게 먹거나 또는 몸속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필요하고 중성지방은 근육 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이 둘을 섭취하는 데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아서 우리가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한다 해도 소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해서 비만을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뚱뚱한 사람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던데 하실 분이 계시겠지만 그것은 뚱뚱한 분들의 일반적인 식습관이 콜레스테롤이 많이 든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지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비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 발 더 나가서 유출을 해볼 수 있으시겠죠? 그럼 몸이 날씬하다고 해서 정상 체중 내에 있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당연히 낮을 것이라고 안심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마른 비만이 있는 것처럼 몸은 비만이 아니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와 달리 중성지방은 근육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지방세포에 축적합니다.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몸을 많이 움직이고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중성지방 수치도 줄어들게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피검사하시면 HDL과 LDL로 표기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엔 어느 게 좋은 것이고 어느 게 나쁜 것인지 헷갈렸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외워버렸습니다. HDL은 H가 하이니까 높으면 좋은 것이고 LDL은 L이 노우니까 그냥 낮으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고지혈증이다 이러면 우리 피 속에 있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에 대한 이해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첫 번째 탄수화물 가득한 식사.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만큼 힘을 내 활동하려면 밥부터 든든히 챙겨 먹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밥상을 분석해보면 영양소 가운데 적정 탄수화물 비율인 60%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 끼니에도 이렇게 섭취하면서 그것도 모자라 간식으로 국수, 떡, 빵 등을 빼놓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이게 다 탄수화물 가득한 음식들이지 않습니까? 3대 영양소의 성인의 적정 섭취율 비율은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이고 60세 이상 성인들은 적정 영양소의 비율이 달라져서 탄수화물이 50%로 떨어지고 대신 단백질이 30%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은 똑같이 20%여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섭취하는 비율을 보면 탄수화물이 70%로 올라가고 단백질이 줄어 10%, 지방 20%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밝혔습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이 빠져나가니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하는데 되레 탄수화물로 배를 채우고 계신 거예요.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어 설탕처럼 당으로 전환되고 에너지로 사용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많이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결국 고스란히 중성지방이 되어 지방간을 만들고 우리 뱃살을 늘어나게 하고 내장 사이사이에 지방을 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유발시키죠. 건강을 생각해서 흰쌀밥 대신 현미밥을 드시고 흰빵보다는 통밀빵을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미밥이나 통밀빵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은 건강식품으로 오해한다는 사실입니다. 흰쌀밥을 드실 바에야 정제가 덜 된 현미밥을 드시는 게 낫고 흰빵보다 통밀빵을 드시는 게 낫다는 것이지 이 현미밥과 통밀빵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몸에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거기에도 똑같이 탄수화물이 들어있거든요.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두 번째, 인슐린 저항성 높이는 습관 최장이 분비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은 우리 몸속 혈당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 당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은 혈액 내 포도당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혈당을 낮추게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인슐린에 대해 저항성이 높아졌다는 말은 우리 몸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항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이 필요로 하는 세포는 영양이 부족해서 활동력이 떨어지고 혈액은 반대로 고혈당이 되고 이런 혈액이 간으로 들어가 지방으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고 오랜 기간 유지되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기 때문에 당뇨에 지방간에 고지혈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대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단음식과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체중 조절을 위해 유산소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신진대사량을 늘리기 위해 근육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워야 하고 식이섬유 섭취를 늘려야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 세 번째,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습관 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혈액을 통해 공급받은 영양분을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로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밖에도 해독작용, 면역작용, 담집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무려 500여 가지가 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가 바로 간입니다. 덩치가 큰 만큼 입도 무거워서 웬만큼 아파서는 신호도 보내지 않아 침묵의 장기로 불리기도 하죠. 간 기능이 반 이상 망가져도 특별한 자각증생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습관을 계속하고 말입니다.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는 과루, 스트레스, 잦은 음주, 흡연, 고지방 식사, 비만 등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이 있을 때는 약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탄수화물이 가득한 음식 피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지 않도록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생활을 하고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습관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맑은 피를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